1. 희시코, 넌 여전하구나. 요즘은 보통 회사원의 아내들도 그 정도 긴장감은 필요해. 어린 여직원들이 사내 불륜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라고. 결혼을 하면 긴장이 아니라 안정을 얻는 것 아니었어? 이에 어디서 그렇게 노인애 같은 생각을 하는 거니? 남편에게 손을 떼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빌어야지. 뭐라고? 나더러 고개를 숙이고 빌라는 거야? 그나저나 상대방 여자랑 너랑 누가 더 매력적이야? 참 질문 한 번 잔인하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들려드렸던 시어머니 유품정리의 저자 각기아 미우 작가의 작품 남편의 그녀를 준비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지루한 일상을 반짝이게 닦아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시작된 의심은 급기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으로 끌고 갑니다. 그동안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의 진면목 그리고 그녀들의 진솔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남편의 그녀 바람난 남편 대형 쓰레기로 내놓으면 얼마나 들까? 희시코는 청소기를 돌리면서 방구석에 기대어둔 전통 문양이 들어간 매트리스의 눈길을 주었다. 남편 것은 반물색이고 희시코 것은 연지색이다. 결혼할 때 샀으니까 그럭저럭 15년을 사용한 셈이다. 희시코는 청소기를 내려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알아보았다. 희시코의 머릿속은 넓은 새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뿐이다. 지금 사는 집은 방 두 칸에 거실 주방 다용도실을 합쳐 18병 남짓이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의 희시코 부부가 살려니 사람이 짐을 이고 살아야 할 판국이다. 희시코는 지금 살고 있는 아빠들을 팔아서 이사 갈 곳에 계약금을 마련할 작정이었는데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남편이 42살인 걸 생각하면 계약금을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융자금 변제 기간을 짧게 자고 싶었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집은 땅딸 막간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제 세 군데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팔릴 것 같아요. 하고 조바심을 부추켜 얼떨결에 매입한 집이다. 아니 솔직히 말해 쥐꼬리만한 남편 월급으로 이 아파트도 감지덕지였다. 아 올해 미키가 중3에 마사토는 초등학교 5학년 교육비는 앞으로 더 많이 들 텐데 아휴 희시코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낡은 매트리스를 바라보았다. 후줄근해진 침대 커버가 헤져 매트리스 속 우레탄이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작게 잘라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버릴까? 쓰레기 봉지는 몇 개나 필요하려나? 큰 걸로 3개는 있어야 할 텐데 어느 쪽이 싸게 치울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매트리스 처리 비용을 계산하면서 컴퓨터를 켠 김에 오늘 날씨를 알아보았다. 오랜만에 맑게 긴 가을 날씨다. 빨래하기에 딱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요 며칠, 가을 장마 전선이 붕구적거리는 바람에 빨래는커녕 집안 곳곳이 눅눅했다. 아, 좋아. 오늘도 힘내자. 이 식구는 몸을 뒤로 젖히고 크게 기지개를 켰다. 남편과 아이들이 막 나간 지금 하루 중에서 제일 평온한 시간이다. 특히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은 남양 거실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아이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크고 있다. 고지식한 남편에게 잔재미를 찾을 수는 없지만 가족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는 빵도 잘 구워졌다. 호사를 부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다. 희시코의 취미는 빵 만들기이다. 아이들 말로는 빵의 엄마 손맛이 담겨있다고 한다. 남편과 마사토는 콤비프와 양파가 든 롤빵을 좋아하고 미카는 가리비를 이겨서 넣은 베이글을 잘 먹는다. 주부 잡지 제빵 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후로 희시코는 한 주에 두 번은 집에서 빵을 굽는다. 자 후딱 청소를 해치울까? 희시코는 인터넷 창을 닫으려다 문득 손을 멈췄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남편은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다. 아파트 매물 정보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이 제일이라고 동료가 가르쳐준 모양이다. 같이 보고 싶었지만 미카의 가정시간 숙제인 앞치마 만들기를 돕느라 못 봤다. 동료가 어떤 사이트를 권해 주었을까? 적당한 매물을 찾았을까? 방문 기록 버튼을 클릭하자 남편이 어젯밤에 검색한 사이트가 쭉 표시되었다. 꼭 확인해야 할 신축아파트 특집 주택 융자금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매입할 때 당신의 마음에 꼭 드는 중고아파트 등 다양한 사이트 이름이 나열되었다. 그 중에 호시미의 한마디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눈에 띄었다. 이건 뭐지? 히시코의 손이 자연스레 호시미의 한마디를 클릭했다. 그러자 햄스터 일러스트로 둘러싸인 화면이 나타났다. 10월 3일 말금 일요일인데 아무 할 일도 없네? 그렇다고 청소를 하자니 몸이 안 따라주고 에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귀찮아 죽겠다. 히시코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어린 여자의 블로그인 모양이다. 들어간 김에 전날에 올린 글도 읽어보았다. 10월 2일 오늘 밤은 늦게까지 있어줘서 땡큐 스무살 세기를 함께 보내줘서 기뻤어. 생일 선물 받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야. 손목시계에 수중하게 잘 쓸게. 어째서 남편은 이런 블로그에 들어갔을까? 인터넷 서빙을 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걸까? 아니면 이 블로그 주인이 남편 부하직원일까? 지금까지 남편의 입에서 호심이라는 이름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과장으로 승진한 후에 부하직원이 한꺼번에 늘어났다니까 그 중 한 명이겠지. 에휴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이라지만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여자애를 채용했을까? 그 옛날 내가 직장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여서언은 없었다고. 혹시 회사에서는 점잖다가 인터넷에서는 본성이 드러나는 건가? 히시코는 블로그 주인을 향해 혀를 차며 별 생각 없이 앞페이지를 클릭했다. 9월 25일 외롭다.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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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아침까지 함께 있었으면 했는데 도대체 언제쯤이면 외로움에서 벗어날까? 무기. 이 바보천 척 얼가니. 어? 무기? 히시코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를 내어 말했다. 갑자기 두 팔에 소름이 돋았다. 히시코 남편의 이름은 무기타로다. 밟히고 또 밟혀도 강하게 살아가라는 시대착오적인 뜻을 담아 시아버지가 지어주었다. 이거 무기타로의 무기인가? 설마 이렇게 별난 이름이 또 있을까? 아침까지 함께 있었으면 했는데는 무슨 뜻이지? 도대체 호심이가 누구야? 9월 25일은 학부모의 이모 모임이 있었던 날이다. 학부모의 회장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지라 똑똑히 기억한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에야 들어왔다. 히시코에게는 영업회의가 길어진 탓이라고 말했다. 술을 마신 낌새가 없어서 히시코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남편은 퇴근 후에 동료들과 한잔하거나 야근을 하는 게 아니면 늦게 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히시코는 컴퓨터 화면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파트타임을 하러 가기 전에 집안일을 후딱 해치울 생각이었는데 그럴 때가 아니었다. 히시코는 블로그 게시글을 거슬러 올라가며 읽었다. 8월 2일 무기는 추석 연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연휴는 무기와 함께 보낼 것 같다. 마누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쿠다데 외갓집에 간다고 했거든. 뭐? 하쿠다데? 99% 확정이다. 히시코의 친정은 하쿠다데에 있다. 7월 30일 방금 무기가 돌아왔다. 직장 상사 중에 날 상냥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무기뿐이다. 그것보다 날마다 마트에 가서 파스타를 팔려니 짜증나 죽겠어. 언제쯤 해방되는 거야? 파스타 히시코는 손끝이 떨렸다.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히시코 남편은 대동화 재분 영업부 파스타과 소속이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야근으로 고생하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한 나는 뭔데? 지친 남편을 위해 수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준비하느라 했은 나는 두디지 뭐냐고. 사실은 야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 집에서 놀아난 거였어? 어떤 여자지? 좁나? 예쁜가? 몸매가 좋나? 아, 참 어이없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다음 순간 히시코는 집을 뛰쳐나왔다. 혼자 있고 싶었다. 지금까지도 집에 혼자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모자랐다.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었다. 히시코는 숨을 헐떡이며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열심히 쌓아올린 가정이 무너져간다. 생활이 밑바탕부터 무너진다. 히시코는 소년처럼 엉덩이를 안장에서 떼고 전속력으로 페달을 밟았다. 바람이 뺨을 오르만졌고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멀리 가버리고 싶어. 전부 다 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어. 마음속으로 위치면서 뚝으로 나왔다. 이윽고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에 걸터 앉은 채 느릿느릿 흘러가는 스미다강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을 맞고 셔츠가 펄려겼다. 자유로워지고 싶어. 너른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타고 어디까지나. 참, 케끼먹은 노랫말이랑 읍조리다니. 히시코, 참 한심하다. 서른아홉 살이나 먹고 파트타임으로 용돈벌이라 하는 주제에 가정을 버리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중년여자가. 참,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이럴 때 연예인이나 의사 같은 전무중 여자라면 냉큼 이혼하겠지. 이혼도 돈이 있는 여자라 할 수 있는 거라고. 정신 차려, 히시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하코다 데이 친정에는 얼굴을 내밀기 힘들어졌다. 히시코 오빠가 가업인 가전제품 판매점을 이어받자 올케가 안살림을 꽉 틀어져봤기 때문이다. 올케에게 안주인 자리를 내어준 후 친정어머니는 별채에 응가하는 신세가 되었고 추석과 정월에 귀성하는 주역은 히시코가 아니라 가나자와와 사포로에서 대학을 다니는 조카들로 바뀌었다. 요즘은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러 내려갈 때조차 올케의 눈치를 살피며 친정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 묵는다. 돌아갈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어. 지금 이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하자. 경고망동하면 안 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눈물이 솟아오를 것만 같아서 히시코는 스미다강을 노려보며 심호흡을 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아내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 뭐지?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적을 알아야 한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고 이름은 호심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아하니 똘똘한 애는 아닌 것 같아. 싼 띠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좀 돌았던 앤가? 그래 이런 곳에서 멍하니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 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해. 히시코는 자전거를 쌩쌩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연희대 같으면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이 빈 코스모스를 느긋하게 구경했을 테지만 오늘은 한눈 팔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팽 겹쳐둔 청소기를 정리했다. 지금 한가하게 청소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도 쉬어야겠어. 히시코는 정후부터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수업의 돌봄교사로 일한다.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해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파트타임 일자리도 좀처럼 구하기 힘든 불경기라지만 지금까지 일을 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나저나 오늘 당정 쉰다고 해도 될까? 얼마 되지 않은 인원으로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일이라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다른 사람이 부담이 커진다. 며칠 전에 쉬겠다고 미리 신청하면 몰라도 당일에 불쑥말하고 쉴 수는 없다. 아니지. 하지만 지금 내 정신 상태로는 아이들에게 웃어줄 수가 없어. 여보세요. 고마스바라이시코예요. 안녕하세요. 저 아무래도 감기 걸린 것 같아서. 쉰다구요? 어머 이걸 어째해. 하지만 아이들한테 옮기면 큰일이지. 몸조리 잘해요. 오크자와 아기가 선선히 허락해 주었다. 시청 공무원이라고는 하나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자가 우위에 서서 말하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혹시 호시미란 여자도 악기처럼 갸름한 얼굴에 팔다리가 늘씬하고 몸매가 쭉쭉 빵빵한 글래머일까? 상상하기 싫은데도 멋대로 히시코 머릿속에 호시미의 모습이 차례차례 떠올랐다. 히시코는 점점 마음이 괴로워졌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려서 정신이 퍼뜩 들었다. 택배였습니다. 새로 구입한 매트리스가 도착한 모양이다. 재고를 싹쓸이 세일한다는 광고를 보고 뿌랴뿌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거다. 수고하셨어요. 히시코는 택배기사가 내려놓은 커플용 페이질리 무늬 매트리스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미쳤지. 얼마나 오래 쓰려고 이렇게 딱딱하고 두꺼운 걸 산 거야. 이제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데. 매트리스를 방으로 옮기고 나서 히시코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리고 컴퓨터 옆에 앉아 호시미의 한마디를 다시 열었다. 읽고 싶지 않지만 읽어야 한다. 알고 싶지 않지만 알아야 한다. 히시코는 맨 처음부터 읽어보았다. 4월 18일 오늘부터 불러오고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수다를 떨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밤이 있거든. 특히 무기가 돌아간 직구는 너무 외로워. 무기는 꼰대 아저씨지만 참 자상하단 말이야. 4월이라고? 그때부터 기쁜 사이였던 뜻이야? 이 인간이 진짜?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반년은 속고 있었던 셈이다. 히시코는 남편이 우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앞뒤가 꽉 막히고 융통성이 없지만 천성은 다정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명절때가 되면 회사의 대표 상품인 파스타 세트를 히시코 모르게 하코다 데이 친정에 보내고는 했다.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친정에 마음을 써주는 남편은 흔치 않았다. 대체 어딜 봐서 사람이 좋다는 거야? 파스타를 보내는 게 무슨 대수라고? 가만 보자. 4월이라면? 히시코는 다이어리를 4월로 휙 넘겼다. 미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 고등학교 진학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마사토는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히시코도 일하는 날을 늘렸다. 도움을 받고 싶은 일과 상의하고 싶은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남편의 남편대로 야근이 더 많아져서 잠잠고 있었다. 중간 관리자로서 한눈팔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었다. 대동화재부는 작은 중소기업이고 월급도 적지만 가족을 위해 억적하지 일하는 남편이 존경스러웠다. 그래서 집안일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 교육은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였다. 아, 야근을 핑계로 딴 여자랑 놀아나다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억울해. 억울하다고. 아참, 여름휴관은? 히시코는 다시 다이어리를 8월로 넘겨보았다. 남편이 일이 너무 바빠 여름휴관은 낼 수 없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히시코는 남편을 도쿄에 남겨두고 아이들과 함께 하쿠다테로 내려갔다. 자신만 시원한 하쿠다테에서 지내려니 도쿄에 남은 남편에게 미안해서 저녁밥을 나흘분이나 지어서 냉동에 뒀다. 남편이 좋아하는 안주와 맥주도 냉장고에 넉넉히 넣어두었다. 집에 들어와서 보니 말끔히 다 먹어치었던데 혹시 버렸나? 그러고 보니 웬일로 남편이 쓰레기를 제때에 내어놓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오시미 씨, 내가 훨씬 고독해. 컴퓨터 모니터에 대고 혼자 말을 중얼거렸다. 히시코는 마치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웠다. 15년 전, 막 태어난 미카를 품에 안았을 때 내 인생에서 고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남녀 사이에서 생기는 질투와는 이질적인 감정이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 느껴지는 절망과도 비슷한 기분이었다. 당장 누구에게 좀 기대고 싶었다. 누구라니? 누구? 누군가. 괜찮아. 하고 희시코를 달래며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으면 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누군데? 희시코 머릿속에 케아노 리부스 얼굴이 떠올랐다. 허무하다. 그날 밤, 남편은 10시가 넘어서 돌아왔다. 야근을 한 걸까? 아니면 호시미라는 애와 만난 걸까? 당장이라도 캐묻고 싶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목욕을 하고 나온 미카가 식탁에 앉은 남편에게 말을 붙였다. 어? 남편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여보, 밥 좀 더 줄까? 대답이 없었다. 힐끗 보자 남편은 젓가락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미카가 소파에 앉아서 목욕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남편을 쳐다보았다. 이두참, 밥 더 먹을 거냐고. 히시코가 큰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어깨를 움찔하더니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배불러. 기운 없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일까? 바람을 피우다 들켰다는 걸 눈치챘나? 설마, 그럴 리 없어. 남편이 옆 얼굴을 보고 있자니 히시코가 머릿속에 바람을 피우는 현장이 떠올랐다. 남편이 여자의 등 뒤로 돌아가 지퍼를 내린다. 비쩍 말랐는데도 나올 곳은 나온 멋진 몸매에 레이스가 달린 검정 슬립을 입고 있다. 남편은 할 듯이 여자의 온몸을 훑어보고 나서. 문제는 여자의 얼굴이 반가워 수업 담당자인 오크자와 아키로 떠올랐다는 거다. 홍미 씨가 아키와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히시코 멋대로 생각해서였다. 그래서인지 묘하게 더 실감이 났다. 평소 히시코는 오크자와 아키를 마주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고는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아키는 몸의 굴곡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미니 드레스나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셔츠를 즐겨 입었다. 히시코는 머릿속의 상상을 억지로 덮어버렸다.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잘 먹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을 때 거실 구석에 있는 전화가 울렸다. 금요일 밤이니까 분명 시어머니 전화일 거다. 지난달부터 주말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는 시부모님이 아들 집에 놀러오기 시작했다. 나 내일 출근하니가 없다고 해. 히시코는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을 무심코 쏘아봤다. 이제 절대 안 속아. 내일은 당신들을 쫓아볼 거니까. 여보세요? 어머님, 내일은 아봄이 출근을 한다고. 예? 상관없으시다고요? 하지만 아이들도 바쁘고.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내일은 건너뛰겠지. 지금까지 며느리를 배려해 주던 분들이 요즘 들어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죄송해요. 저도 학부모에 이모 모임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당에 시부모님에게 착한 며느리 행사를 하라니. 미카랑 바사토에게 줄 선물이 있어. 꼭 내일 주고 싶은데. 요전에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히시코는 깜짝 놀랄 만큼 별난 선물을 줄 알고 내심 기대했는데 역 앞에 있는 가더 프랑스의 슈크림을 들고 왔다. 저기, 무슨 특별한 볼일이라도. 그런 건 아니다만 미카랑 바사토가 보고 싶어서 말이다. 아, 예. 하지만 저도 몇 시에 집에 돌아올지 확실히 몰랐어요. 출발하시면서 전화 한 통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욕을 한 후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침실로 들어갔다. 나란히 깔아놓은 이부자리 두 채의 배기 위치는 똑같다. 남편의 이부자리 발부분은 활짝 열어놓은 벽장 안까지 뻗어있고 히시코의 이부자리 끝머리는 벽에 막혀서 접혀있다. 지금까지 늘 이렇게 살아왔건만 이불 두 채도 들어가지 않는 좁은 방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났다. 그날 밤 남편이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고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다. 히시코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넋을 놓고 있다니만 지금 내 옆에 누워서 그 여자 생각하는 거야? 호심이라는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히시코는 너무 괴로웠지만 악다구니를 부리고 싶지 않았다.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후회할 일을 만들기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때까지 남편을 추궁하지 않고 바람피우는 것도 모르는 척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역시 못하겠어. 이대로 있다가는 하루도 아니 한 시간 아니 단 1분도 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히시코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어나서 불을 켰다. 여보 어 왜? 남편은 들어놓은 채 몸을 돌려 이부자리 위에 정자한 하늘을 올려다 보더니 눈이 부시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여보 어젯밤에 인터넷 있지? 응 왜? 그게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나 싶어서 좋은 데는 역시 비싸더라고 교회로 나가야 넓고 가격도 적당하더라. 그렇구나. 이 근처는 많이 비싸겠지? 앞으로 애들 학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니 원. 하지만 이렇게 좁은 데서 더는 못 살겠어. 창문도 없는 다용도실에서 지내는 마사토가 가엾기도 하고. 응 그렇지 애들이 어렸을 때는 방을 따로 줄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야. 그때는 이 집도 꽤나 넓게 느껴졌지. 세간도 적었고. 맞아 그런데 지금은 참 마사토가 강아지를 주워왔을 때는 참 난감했어. 꼭 기르고 싶다면서 우는데 나도 울고 싶더라. 정말 가여웠지. 마사토도 강아지도. 히시코는 불을 끈 후 이불을 덮고 누웠다. 역시 남편을 추궁하기는 아직 이르다. 혼자서도 살아갈 방도를 찾은 후 따져 묻는 편이 났다. 그런데 만약 순순히 인정하면 어쩌지? 어떻게 할까? 히시코는 안간힘을 다해 부정하는 남편의 모습만을 상상했다. 분명 텔레비전 드라마에 영향을 받은 탓이다. 남편은 말주변이 없으니까 냉큼 둘러대지는 못할 것이다. 히시코는 눈을 크게 뜨고 어둠 저편을 쳐다보았다. 다음 날 남편을 현관에서 배웅한 후 히시코도 바로 집을 나섰다.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도 남편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해 보였지만 여자 문제가 아니라 회사 일로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 예전에 회사가 흡수합병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도 오늘과 비슷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하룻밤 지났다고 남편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지다니 히시코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지만 이를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 히시코의 남편은 누가 보더라도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미행해봤자 허숙으로 끝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히시코는 남편의 뒤를 쫓아가서 자신이 착각했음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다. 남편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역으로 향했다. 히시코는 청바지에 검은 지킷을 걸치고 남편을 뒤따라 걸어가면서 도수가 없는 환경과 마스크를 썼다. 남편의 뒷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게 몇 년 만일까. 드문드문난 흰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180cm의 큰 키에 말랐지만 어깨는 넓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는 농구부 소속으로 전국체전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한다. 다음 순간 히시코는 흠칫 놀라 제자리에 멈췄을 뻔했다. 혹시 젊은 여자가 보기에는 아직도 매력적이게 아닐까. 나는 남편이 남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남편이 들어간 전출문의 옆문으로 올라탔다. 토요일이라 텅텅 비어있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럭저럭 혼잡해서 마음이 놓였다. 책을 읽는 척하면서 앞에서는 덩치 큰 여자의 어깨 너머로 남편을 관찰했다. 남편은 손잡이를 붙잡은 채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남편은 굳은 어깨를 풀듯이 목을 돌리기 시작했다. 앗, 큰일 났다. 방금 눈 마주친 거 아니야? 히시콜은 허둥지둥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시간이 얼마쯤 흐른 뒤에 가만히 고개를 들자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다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전철이 역에 멈출 때마다 몇 명이 타고 내렸지만 남편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미행하는 것 치고는 편했다. 회사에 가려면 다음 역에서 전철을 갈아타야 한다. 히시코는 견눈으로 남편을 살피면서 문 앞으로 이동했다. 어? 다음 순간 히시코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다. 문이 열렸는데 남편은 내릴 김새가 없었다. 어디에 갈 생각이야? 회사에 가는 것 아니었어? 여자는 육감이 뛰어나다고 누가 그랬어? 아내의 직감이라고? 웃기고 있네. 히시코는 남편이 출근하리라고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잠이 부족하여 곧두서 있던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나자 빈자리가 확 늘어났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자 서 있는 사람은 히시코 혼자뿐이었다. 이런 이대로 있다가는 눈에 띄겠어. 황급히 빈자리를 찾은 히시코는 자리에 앉고 나서야 대각선 건너에 앉아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어? 설마 나를 본 거야? 히시코는 깊이 심호흡을 한 후 머뭇머뭇 고개를 들었다. 남편은 고개를 조금 숙인 자세로 무릎에 앉은 주먹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20분이 지났다. 남편은 히시코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역에서 내렸다. 개찰구를 빠져나가자 아케이트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휴일이라 그런지 꽤나 뿜볐다. 히시코는 아케이트 안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남편을 쫓아갔다. 한참을 따라가다가 잠시 한숨을 돌리려는데 남편이 아케이트 옆길로 벗어나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다. 히시코는 남편을 놓칠까 봐 조바심이 났다. 서둘러 종종걸음을 쳐서 남편이 들어간 모퉁이를 돌자 풍경이 싹 바뀌었다. 아담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 멀찍이 남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뒷모습을 토요일은 20% 할인이라고 적힌 세탁소 입감반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앞만 보고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이 길을 자주 다녀 익숙하다는 느낌이 전해졌다. 얼마 후 남편이 작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히시코도 서둘러 아파트 입구로 달려갔다. 그곳은 스테인리스로 된 세대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 사람이 서면 꽉 잘 정도로 좁았다. 엘리베이터의 충수가 표시되는 액정 표시판을 보자 꼭대기 층인 7층에서 멈췄다. 7층에 호심 야무개가 살고 있는 걸까? 히시코가 우편함을 확인하자 701호실은 야마기시고 702호실에는 이름이 없었다. 호심이라는 성씨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한 층에 두 집밖에 없는 모양이니까 호심이는 702호실에 사는 모양이다. 그나저나 집을 알아낸다고 한들 내가 뭘 할 수 있지? 쳐들어갈까? 쳐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아야 하나? 그럼 남편이 깜짝 놀라겠지? 이 지경이 이르러서도 어떻게든 변명을 하며 딱 잡아떼려고 할까? 아니지 정색할지도 몰라 아니면 무릎을 꿇고 밀까? 히시코는 자신에게 쩔쩔매는 궁색한 남편의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우직한 것 말고는 아무 장점도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혹시 내가 모르는 남편의 진면목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걸까? 그리고 내 인생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아이 아니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아직 일러. 내가 어찌 뻗을 수도 있잖아. 혼자 사는 남자 동료가 며칠이나 무단결근을 해서 걱정에 대한 남머지 보러 왔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자 히시코는 한순간 기분이 밝아졌다. 하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휴일에 출근한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히시코는 아파트 입구로 나와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굵은 빗방울이 뺨에 툭 떨어졌다. 순식간에 메마른 도로 위에 검은 얼룩이 번져갔다. 접이식 우산을 펼쳤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서자 아파트에서 남병과 여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왔다. 때마침 눈앞에 트럭이 멈춰서 히시코는 재빨리 짐칸 뒤편에 몸을 숨겼다. 저 여자가 호심이 암흑해? 히시코는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싶었다. 젊은 여자일 거라고 짐작은 했다. 아니, 블로그의 게시글을 읽고 꽤 어린 여자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여자는 눈이 부실 만큼 젊음이 넘쳐 흘렀다. 긴 청바지 자락을 잘라 만든 반바지 아래로 날씬하고 긴 다리가 쭉 뻗어나왔다. 군살 하나 없는 두 팔이 민소매 프로버 니드바크로 아낌없이 드러났다. 자, 봐. 저게 네가 잃어버린 젊음이야. 히시코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 잃은 게 아니야. 난 젊었을 때부터 몸매는 자신이 없었으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보통 남자라면 둘 중에 과연 누굴 고를까? 히시코는 겉모습에서 오는 패배감에 압박당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와 동시에 최근 결혼을 발표한 배우의 기자회견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 맞아. 40대 중반에 남자 배우가 띠동갑인 20대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남자 리포트의 얼굴에 부러워하는 게 색이 영역했지. 너 같은 아줌마한테 여자로서의 상품 가치는 더 이상 없어. 어이,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갑자기 사는 게 싫어졌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너라면 괜찮아. 트럭 뒤에 숨어있는데도 남편의 목소리가 유난히 잘 들렸다. 뭐예요? 남일이다 그거죠? 여자는 토라진 듯이 입을 삐죽 내밀고 남편을 노려보았다. 새끼 고양이. 그런 별명이 딱 어울릴 것 같은 여자였다. 아무리 눈에 콩각지가 쉰들 희시코에게 새끼 고양이라고 불러줄 사람은 없다. 아니, 희시코는 젊었을 때부터 그런 별명으로 불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남편과 호시미 암흑에는 희시코가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트럭 옆을 지나쳐 상점가에 있는 작은 슈퍼로 들어갔다. 희시코는 맞은편 편의점에서 주간지를 뒤척이며 슈퍼 안을 감시했다. 슈퍼와 편의점 둘 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 원리서도 잘 보였다. 호시미 암흑에가 계산대에 섰다. 지갑은 호시미 암흑에가 꺼냈고 물건은 남편이 들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슈퍼에서 나왔다. 희시코가 두 사람이 뒤를 쫓으려고 편의점에서 나왔을 때 한 청년이 남편 뒤로 달려갔다. 장난기 가득한 개구쟁이 소년 같은 옆 얼굴이 보였다. 그 청년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자 남편이 어, 그래? 하고 대답했다. 누구지? 남편을 가운데 두고 어깨를 나란히 한 세 사람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가? 남편은 이미 이 근처 사람들과 안면을 튼 모양이다. 그동안 여자집에 번질나게 드나들었다는 증거다. 아파트 사람과 당당하게 알고 지내다니 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걸까?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아, 이제 이 세상 그누구도 못 믿어. 눈시울이 뜨끈하게 젖어들었다. 여자집에 쳐들어가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싶은 기분도 들었지만 그래봤자 마음만 허무해질 뿐이다. 오늘은 이대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희시코는 우라가 치밀어오르고 머릿속이 뒤죽박죽 대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마주할 마음이 여유도 나지 않아 빗속을 마구잡이로 싸돌아다녔다. 이럴 때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한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앞쪽에 조그마한 어린이 공원이 보였다. 비가 내리는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희시코는 질뻑거리는 공원으로 들어가서 오산을 쓴 채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 엄마한테 걱정을 끼칠 수는 없어 희시코는 마음을 다잡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집으로 가는 전철을 탔지만 공허한 마음은 조금도 달래지지 않았다. 차라도 마시러 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야마다 지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희시코와 지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희시코는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고 지사는 고향에 있는 신용금고에 취직하면서 소원해졌다. 그러다가 기계 제조사의 사원과 결혼한 지사가 도쿄로 발령난 남편과 함께 희시코네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둘도 없는 친구로 발전하게 됐다. 희시코가 있는 카페 안으로 지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희시코, 이렇게 갑자기 불러내다니 무슨 일이야? 음, 좀 여러 가지로. 희시코, 남편이랑 좀 안 좋지? 어, 어떻게 알았어? 그야 얼굴을 보면 다 알지. 파트타임의 인간관계나 애들 진학 문제로 고민할 때랑은 표정이 확 차이나는 걸 지금이 훨씬 어두워. 역시 내 친구답다. 소급 동물은 특별한 존재다. 한 동네에서 함께 뛰놀았던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사와 집안 분위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알고 지냈던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다. 둘 사이에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어리고 젊은 회사 부하직원이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내버려 둬. 아무것도 못 본 척 넘어가라고. 응? 희시코가 놀라 지사를 빠니 바라보았다. 몇 년 전, 지사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지 두 달이 지나 이혼했다. 지사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초연하게 집을 나왔다. 당시 떳떳하고도 결혼한 지사의 모습에 희시코는 감동을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싫은 나 이혼하기에 후회돼. 희시코는 괴로움에 찬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는 지사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어, 몰랐어. 그인의 생활비도 꼬박꼬박 졌고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어. 굳이 따지자면 다정한 편이었지. 그런데 이혼하자고 빡빡 우기다니. 아이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하지만 바람을 피웠잖아. 산의 불륜이었지. 응,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더라.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지.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니라 돈이라는 걸. 돈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 그만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무슨 말만 나왔다면 돈, 돈, 돈. 그런데 지산허까지 왜 그런 소리를 하니? 희시코, 너 세상 멀쩡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혼해도 되는 조건을 말해줄게. 전문직에 종사한다. 따뜻하게 맞이해줄 부유한 친정이 있다. 그도 저도 아니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미자류가 충분하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여자는 결혼이라는 형태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해. 누군가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지사의 친정은 대대로 최석장을 운영하는데 지금은 남동생이 가업을 이어받았다. 척보기에도 야무지게 생긴 올케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가업도 바지런히 도와준다고 한다. 나름대로 잘해나가고 있는 듯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이 최석장으로 특별히 돈을 더 많이 벌 리는 없다. 그래서인지 지사는 이혼 후에도 하쿠다테로 돌아가지 않고 도쿄에 남아 혼자서 살고 있다. 지사, 지금 아는 간병인 일은 보람있다고 그랬잖아. 허세부린 거지. 밤이고 낮이고 아득바득 일이야. 겨우 먹고 살아. 욕헌데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거야. 단지 그뿐이야. 그런데 일은 힘들지 인간관계는 살벌하지. 정말 최악이야. 문득 죽고 싶어질 때가 있다고.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살아가는 의미? 그렇게 치면 나도. 넌 달라. 아이가 있잖아. 남편은 둘째치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그에 비하면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내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정말이지. 내려오는 게 싫다. 그러고 보니 지사 너 해외여행 가는 거 좋아했지. 결혼 전에는 매년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갔잖아. 어느샌가 히시코가 지사를 위로하며 달래고 있었다. 지금 지사 귀에는 남편이 바람을 비어서 힘들다는 투정은 분해 넘치는 고민으로만 들렸다. 해외여행? 이제 그딴 거에 관심 끌었어.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여행 다닐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뭘 봐도 감동이 없더라. 무력도 완전히 사라졌고. 그나저나 상대방 여자랑 너랑 누가 더 매력적이야? 참 질문 한 번 잔인하다. 그래서 일부러 물어봤어. 무슨 뜻이야? 현실은 잔인한 법이거든. 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처음으로 봤을 때 얼마나 위기의식 없이 살았는지 깨달았지.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남자와 여자 모두 누구 아빠 누구 엄마가 된다고. 그게 나빠?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알아 알아. 하지만 유명인들이 마누라들이 얼마나 젊게 사는지 봐봐. 그 사람들의 남편은 보통 회사원과 달라. 바람 피울 기회가 넘쳐나지.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눈물겨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며 지사는 안쪽 자리를 슬며시 가리켰다. 거기에는 나이살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화사한 미모를 자랑하는 여자들이 담수를 나누고 있었다. 저 여자들 몇 살쯤 먹었을까? 나이가 불분명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여자들이었다. 날씬하고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탱탱하다고 해서 꼭 젊어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45에서 50살 정도인 것 같지? 하지만 지사 우리는 유명인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는 게 달라. 히시코 넌 여자나구나. 요즘은 보통 회사원의 아내들도 그 정도 긴장감은 필요해. 어린 여직원들이 사내 불륜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라고. 결혼을 하면 긴장이 아니라 안정을 얻는 것 아니었어? 이해? 어디서 그렇게 노인애 같은 생각을 하는 거니? 아휴, 뭐 아무튼 빨리 상대방 여자나 만나봐. 그 여자를 만나라고? 만나서 뭘 어떻게 하라고? 남편에게 손을 떼달라고 머리를 조아르며 빌어야지. 뭐라고? 나더러 고개를 숙이고 빌라는 거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응, 그게 그 옛날 내가 있어야 할 행동이라는 걸 최근에야 깨달았어. 이제 와서 후회받자 늦었지만. 지사, 난 네 말이 이해가 안 간다. 히시코, 잘 들어. 뒷짐지고 한숨이나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년이면 우리도 마흔이야. 이미 어엿던 어른이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 정도는 그렇게 큰 굴욕도 아니야. 이혼한 다음 찾아올 비참한 삶을 상상해보라고. 난 못해. 내가 왜 머리를 숙여야 해? 아휴, 자존심 상해. 생활비가 다 떨어지면 그 잘난 자존심도 산산조각 날걸? 돈이 없는 인생을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해봐. 그러면 내 말이 이해될 거야. 남편과 바람난 어린 여자애한테 내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다니. 어떻게 그런 짓을? 경박하고 못 사는 애라면 좋겠다. 그럼 한 30정도 받고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 30이라니. 혹시 30만엔? 나더러 돈까지 주라는 거야? 그렇게 많이? 30만엔이 뭐가 많다고 그래. 그걸로 끝나면 싸게 치우는 셈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아. 아이고, 이 답답아. 언제까지고 꿈꾸는 소녀같은 생각만 할래? 그래서는 이 세상에 맞서 살 수 없다고. 아니, 난 옛날부터 현실적인 사람이었어. 그럼 하나만 더 물을게. 이혼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물론 내가 데려갈 거야. 딸벌되는 여자애랑 바람난 남자한테 맡겨둘 수 없지. 오호,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여자 혼자 먹혀 살기도 힘든데. 애들 학비는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건 그렇지만 난 이대로는 도저히. 히시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히시코, 내가 널 너무 몰아붙였나 보다. 미안해. 일단은 시간을 두고 찬찬히 생각해봐. 그래도 꼭 이혼하고 싶으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모아. 우선은 휴대용 녹음기를 사는 게 좋겠어. 이왕 하는 거 미저리라도 두둑하게 받아내야지. 지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자 오후 4시가 훌쩍 지나있었다. 히시코 어서 오렴. 시부모님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기다리셨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미리 전화를 주시 그랬어요. 음, 아니야. 우리도 지금 막 왔어. 시어머니가 방콧 웃으며 말했지만 시아버지가 허리를 손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기다린 모양이다. 그건 그렇고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주가 멀다 오는 거지? 히시코의 시아버지는 꼬장꼬장한 옛날 사람으로 전통 신발을 만드는 가업을 삼대치 이어오고 있다. 수공의 장인답게 왕구한 성격의 말수도 적고 늘 벌레를 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런 시아버지가 아들 부부 집에 매주 놀러 오다니 히시코로서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나이를 먹으면 갑자기 적적해지는 걸까? 매주 손녀와 손절을 봐야 할 만큼? 미카나 마사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를 나이는 한참 전에 지났는데. 사실 남편에게는 히시코와 대학 동계인 여동생이 하나 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센다이에 살고 있다. 결혼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더니 이제는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한 듯하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센다이 인근에 있는 소고 제조사에 정직원으로 취직했다는데 그 후로는 친정의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다. 그러니 시부모님이 미카와 마사토를 위별나게 챙기는 것을 히시코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드세요.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어 녹차를 진하게 우려서 내놓았다. 고맙구나. 우리한테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그렇게 대답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거실을 두리번거렸다. 베란다 좀 봐도 될까? 시아버지가 일어섰다. 베란다요? 베란다는 시아버지에게 선뜻 보여줄 만큼 말끔한 곳이 아니다. 창고 대신 사용한 지 오래되어 자질구려한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널려있고 화분의 꽃도 빨라 죽었다. 그러고 보니 애들 방을 못 본 지도 꽤 오래됐구나.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다. 미카와 마스도 방도 보고 싶은 모양이다. 혹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화가 난 걸까? 아이에게 손이 많이 갈 때는 관닥에 넘어갔지만 이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잔소리를 하고 싶은 걸까? 침실은 다담이 몇 장짜리였지? 베란다를 둘러본 시아버지가 거실에 들어오면서 말했다. 침실이요? 침실을 보여주지 못할 것도 없지만 썩 내키지도 않았다. 시아버지가 침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시어머니도 냉큼 일어서서 침실로 향했다. 세상에 이게 다담이 여섯 장이냐? 시아버지가 침실 문 앞에 멈춰서서 놀란 듯이 말했다. 벽장이 세 자밖에 안 되는 데다 다담이 크기가 다른 집보다 작아서요. 벽을 따라 장롱과 전통양식의 장식장이 쭉 늘어서 있다. 그 맞은편에는 격겨이 쌓아올린 수납박스와 남편의 책상에 누여있어 바닥에 다담이가 보이는 부분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진이 나면 우리는 짐에 깔려 죽을 거야. 방에 큰 여다지 창이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이나마도 없었으면 숨이 막히겠어. 죄송해요. 그나저나 집이 줍은 게 왜 죄송할 일이지? 남편에게 불신감이 쌓인 탓인지 시부모님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거슬렸다. 아니, 히시코는 시부모님 존재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미카와 마사또가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 집이 많이 좁겠어. 시아버지가 미간의 주름을 잡고 중얼거렸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은 뭐든 며느리 탓이야. 당신 아들 월급이 쥐구리만 하니까 이런 아파트에 사는 거잖아. 히시코는 마음속으로 외치고 나서 퍼뜩 놀라 숨을 삼켰다. 남편의 월급이 적다고 힐책한 기분이 든 것은 결혼한 이후 처음이었다. 남편의 바람 탓에 모든 게 다 싫어졌다. 시부모님이 돌아가곤 하자 바통이라도 넘겨받은 듯 남편이 돌아왔다. 수고했어. 저녁은? 먹었어. 토요일인데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온 거야? 미카와 마사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릴 리 없지만 만약을 위해 통로로 이어지는 문을 닫았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지.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거짓말.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뜨거운 무언가가 히시코의 목구멍을 가로막았다. 손끝이 벌벌 떨렸다. 차마 입 밖으로 뱉지 못한 말을 마음속으로 주워담았다. 그 여자 집에 갔으면서 그 여자랑 슈퍼에 들어가는 것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히시코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몰아세우고 싶었지만 숨을 삼키며 참아 냈다. 그것도 엄청 가까이에서 봤다고. 잘못 본 거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덧붙이고 싶었다. 이런 히시코의 마음도 모른 채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캔맥주를 따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다. 히시코는 숨을 들이쉬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다. 어쩐지 피곤해 보이네. 이래저래 골즈가 아파서. 토요일도 나가야 할 정도로 바빠? 사장이 바뀌고 나서 사는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렇게 부장님은 정년도 못 재우고 회사를 그만뒀고 몸 이상해서 입원하셨다면서. 표면상으로는 그렇지. 사실은 그게 아니야. 위에서 장난 아니게 압력을 쪘다고. 새로운 사장이 실적으로 들들 복과되니까 업무할 당량이 이상하림한지 많아져서. 어쨌든 예전과 달라. 사내 분위기가 살벌해. 흥. 이제는 안 속아. 살벌하다니. 전에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회사라고 하지 않았어? 다 얘기할 얘기야. 지금은 제암몸 건사하는 게 고작이지. 인정이 메말랐어.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잘 듣구며내네. 남편이 목욕하는 사이 희시코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호심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남편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뒤져보는 것은 결혼한 이후 처음이었다. 희시코는 죄책감을 느끼는 남편. 자신이 이런 꼴사나운 짓을 하게끔 만든 남편이 죽도록 미었다. 이제 한계다. 지난 한 달 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방과 후 수업에 가서도 어디 아픈 것 아니냐고 아이들이 되레 걱정해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 후로 매일 남편과 아이들이 나가면 호심이 한마디에 올라온 게시글을 읽었다. 블로그를 보고 있자니 남편이 일주일에 두 번은 그 여자 집에 가는 듯 했다. 희시코는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올 거라고 확신했다. 그야 월요일은 그 여자 집에 가는 날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소리 내어 말하자마자 왈칵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슬슬 옷을 갈아입고 일하러 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기운이 나지 않았다. 잠시 넋을 놓고 있다가 정신을 차린 희시코는 자신이 친정어머니 휴대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생각하자 지금까지 불안과 고독을 막아내고 있던 방파제가 단숨에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결혼을 했는지 앞으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희시코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바람? 맙소사? 무기타로 서방이 어째서 그런 짓을 이혼하는 편이 나을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허무 맹랑한 짓은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 참고 살 수밖에. 헤어진 후에 애들 둘이나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고생길이 환하다 환해. 내 말 알아들었지? 미리 말해두는데 이혼하고 여기로 돌아올 생각은 마라. 애들 데리고 돌아와봤자 내 오라비한테 짓만 될 거고 내 올케도 좋은 얼굴 하지 않을 게야. 나도 그 정도쯤은 알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이다. 괜히 집안에 풍발을 일으켜 뭐하겠어. 다만 딱 하나만 조심해라. 상대방 여자가 임신하면 끝장이야. 자체대라도 들어섰다가는 내 인생 말아먹는 거라고. 뭐라고? 임신?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말하고 나서야 희시코는 자신의 말에 아무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 안심이다만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거르면 절대 안 된다. 그럼 그 여자가 내 자리를 꿰채는 결과만 나올 뿐이야. 알았지? 어째서 엄마도 지사도 이렇게 중대한 마음의 문제를 손해와 이익을 따져가며 생각하는 거지? 그런 계산이 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른다면 난 죽을 때까지 어른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애들한테는 별 문제 없니? 애들한테나 신경 많이 써줘라. 생각해보니 희시코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프린트물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요 한 달간 마음이 늘 딴 데가 있었다. 그건 그렇고 희시코 이번 일에는 너한테도 책임이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딴 놈한테 시집을 가더니만 하기야 내가 남자 볼 줄 몰랐던 탓이지. 호카이도 대학 출신 의사며 변호사며 좋은 곳에서 맞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역시 친정에 전화를 거는 게 아니었다. 지금이야 가전제품 판매점을 하고 있지만 희시코의 친정은 대대로 뼈대에 있는 양반 집안이다. 희시코 어머니는 지금도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아 맛있어. 치킨카스를 곁들인 카레볶음밥이 단돈 400인이라니. 역시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싸. 난 이 정도면 충분해. 월급이 너무 적어서 집세내기도 빠듯하고 돈줄이 마련 엄마가 느닷없이 돈을 뜨들어 찾아오기도 하니까 엄마 생각만 하면 속이 터지지만 하늘 아래에 엄마랑 나 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엄마가 의지할 사람은 나뿐이니까.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오늘도 여직원들은 끼리끼리 모여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4월부터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으니 벌써 반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고 말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처음에는 내가 파견업지에서 나온 계약직 사원이라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최근에 여사원의 반 이상이 나처럼 파견업지에서 나온 걸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늘 나만 쏙 빼놓는다. 나는 언제나 혼자다. 어디를 가든 누가 들지 못한다. 하기야, 내가 인생이 좋은 편은 아니지. 내 인생은 내내 이런 식일까? 그렇다면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은 조금 사체를 부려서 디저트도 샀다. 맛있어 보이는 몽불랑 푸딩. 스푼 비닐을 벗기려고 했을 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등록되어 있자는 전화번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이 호시미 씨?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 목소리. 옛날 친구들하고는 연을 딱 끊었는데 가끔 장난전화를 거는 멍청이가 있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호시미 씨 맞죠? 맞는데 뭐 어쩌라고. 어? 그냥 끊을까? 당신 누구야? 실례했어요. 저는 고마스바라 무기타로의 안사람이에요. 고마스바라? 안사람? 엥? 당신 과장하네? 잠깐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음? 만나자니? 아줌마랑요? 왜요? 만나서 뭘 어쩌자고요? 호시미 씨, 가자바나 정원이라고 하세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거기 입구에서 뵙는 건 어떨까요? 뭐 상관은 없는데. 아,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왜요? 그건 만나 뵙고 말씀드릴게요. 저기 미안하지만 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해줘야. 그럼 그때 뵙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뭐야? 끊었잖아? 골 때리네. 날 만나서 뭘 어쩌자고. 말투만 정중했을 뿐. 아줌마는 화를 참느라고 애쓰는 듯했다. 무기말로는 서른아홉 살이랬는데. 그럼 우리 엄마랑 동갑이잖아? 우리 엄마랑은 하늘과 땅 채겠지만. 어쨌든 일요일에 아줌마가 만나자고 한 가자바나 정원에 갔다. 왜냐고? 그야 날씨는 끝내주기 좋고 할 일이 없어 심심했으니까. 가자바나 정원은 옆 근처에 있어서 어딘지 금방 찾았다. 문제는 폼나는 빨간 벽돌담이 저 멀리까지 이어져 있어서 아무리 걸어도 입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다. 걷는 게 지겨워질 때쯤 정문이 보였다. 뇌표수에서 중년 아줌마 그룹이 입장료를 내고 있었다. 그 옆으로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영감님들이 밑자루로 쓰레기를 그러모으고 있었다. 그 뒤편에 몇몇 사람이 약속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굴로 서 있었는데 그 중 나를 가만히 지켜보는 아줌마가 있었다. 당신 호심이시죠? 자, 여기요. 당신표도 사뒀어요. 그 아줌마가 입장권을 내밀었다. 당신이 과장하네? 그래요. 상상 그대로였다. 다림질한 정장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반듯하고 단정한 느낌이 들었다. 난 옛날부터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걸 질색했다. 하지만 아줌마는 달랐다.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제대로 된 집에 태어나 골곧게 살아온 사람 냄새가 났다.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도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테고 지금보다 사이가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언제나 나뿐이다. 이렇게 말끔한 느낌이 드는 여자가 호감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서 걸어가는 아줌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걸음걸이 하나만 봐도 우리 엄마랑은 완전히 다르다. 엄마는 발뒤꿈치를 땅에 대고 질질 끌듯이 걷는다. 이런 자갈길에서는 분명 큰 소리가 났을 거다. 안쪽에 주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벤치가 있어요. 거기로 갈까요? 뜨닷없이 뒤를 돌아다보고 말했다. 나는 아줌마의 뒷모습을 노골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들겼다는 생각에 목소리가 작아졌다. 네, 알았어요. 벤치에 앉아 아줌마는 딱딱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우리 남편을 미운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미운? 과장이?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듯 상냥한 말투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알아요. 오시미 씨, 회사 밖에서도 남편이랑 만났죠? 만났죠. 오시미 씨, 집에도 갔고요. 네, 미안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라니? 뭘요? 당신한테도 장례가 있잖아요. 있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변명주못한 인생이었는데. 저기, 확실히 말이 돼 있는데 사실 난 당신 장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 가정을 좀 생각해줬으면 할 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요. 한 주에 두 번 우리 집에 올 때는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아줌마랑 아이들이 외롭겠지. 난 아빠가 없어서 그 기분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아요. 아이들도 다 커서 휴일에는 둘이서 데이트할 때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응, 알아요. 과장한테 들었어요. 뭐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당돌하군요.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호시미 씨,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나이를 먹어요. 아줌마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리고 내 눈을 보며 말했다. 당신도 앞으로 마흔 살 그리고 이른 살이 될 거예요.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장례를 생각해 보는 편이 좋을 텐데요. 아무렴요. 장례, 장례. 어른들은 그 말을 정말로 좋아하는군요. 호시미 씨 나이에는 미운 남성과 건전한 결제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건전한? 확실히 나는 되먹지 못한 놈들과 사귄 경험밖에 없다. 건전이라는 말과는 무관한 인생이었다. 현실을 제대로 봐야죠. 현실에서 눈을 돌리면 아무런 진전도 없어요. 아줌마가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꼭 학교 선생님 같았다. 저기요. 그런데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보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아줌마는 깜짝 놀란 듯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더니 다음 순간 앞으로 몸을 휙 돌렸다. 그리고 입을 한일자로 꾹 다물고 벤치 앞에 달려있는 등롱을 노려보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남편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하지만 과정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걸 나들 어쩌란 말이에요. 아줌마는 여전히 등롱의 시선을 고정한 채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렇다면 호시미 씨가 이제 오지 말라고 똑부러지게 말해줄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게요. 한번 잘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난 못해요. 이봐요. 좀 적당히 해. 사람을 가지고 노는데도 분수가 있지. 아줌마가 느닷없이 큰 소리를 질렀다. 가지고 놀아? 그런 거 아닌데요? 하지만 실제로 당신. 그때였다. 아... 하고 일부러 내신 듯한 큰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다 보니 새빨간 롱드레스를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다. 오늘 여기에서 무슨 드라마라도 찍는 건가?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서 못 봐주겠다. 왜 같은 녀자끼리 싸우는 거야? 서로 돕고 살아도 모자란 판국에 쓸데없이 쌈질만 하다가는 진짜 적에게 한 방 먹는 수가 있다고. 뭐야? 나랑 아줌마가 하는 얘기를 엿들은 거야? 얼굴도 거뭇거뭇한 것이 노망난 노숙자인가? 만사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야지. 둘이서 말씨름이나 하고 있을 때냐? 이 알망구가 노망이란나? 아, 짜증나. 그래, 호시미 씨. 이 할머니 말씀이 옳아요. 당신이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라고. 아무리 어리다지만 남편을 둔 아내나 아이를 둔 어머니 입장을 상상할 수는 있잖아. 글쎄요. 어떨까요? 난 화목하고 제대로 된 집에서 자란 게 아니라서 보통 가정의 어떤지 잘 모른다고. 뭐야, 그 말투는? 비아냥거리는 거야? 네가 뭔데 왜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야? 망가뜨리다니.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그게 내 탓이라고요? 보자 보자 하니까 너 정말 저질이구나. 예끼. 교양 있는 부인이 그렇게 험한 말을 내뱉으면 어째. 안되겠군. 내가 좀 나서야겠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늘에 맡기는 편이 좋겠구먼. 아줌마는 저질이라고 욕을 하고 웬 노망난 할만고는 날 하늘에 맡긴다고 하고 나 원참 오늘의 운사라도 보고 나왔어야 했나? 어느샌가 할머니가 아줌마와 내 앞에 떡 버티고 섰다. 할머니 좀 비켜주실래요? 할머니 좀 비켜주실래요? 지금 진지한 이야기 중이라고요. 아줌마가 화를 내며 쏘아붙이자 잠시 땅이 흔들리는 듯 했다. 뭐야 하늘도 아줌마 편이야? 아니면 지진이라도 난 건가? 아줌마 말대로 난 저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지금의 빠듯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죽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혔다. 내 앞에 아줌마가 내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 이게 뭐야? 하도 욕을 먹어서 내 머리가 내 눈이 이상해진 건가? 그거야 내 할 바 아니야. 너의 생활은 너가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아줌마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리고 나를 노려보았다. 아니 노려보려고 했다. 하지만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줌마가 양손으로 입을 막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 뭐야? 너 누구야? 너가 나? 어? 그럼 나는 누구지? 자 봐봐. 어때? 아줌마와 나 사이에 서 있던 할머니가 커다란 손거울을 내밀었다. 우리들을 나란히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뭐야 이거? 아줌마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렸다. 아줌마 내가 아줌마가 됐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통통하고 작은 손에 넷째 손가락에는 결혼반지가 끼어 있었다. 상대의 마음을 뼛속까지 이해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당황해하는 아줌마와 나에게 할머니가 말했다. 야 이 할망구야 헛소리 좀 그만해.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의 옷깃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할머니는 재빠르게 내 손을 피하더니 울쩍 멀어져갔다.